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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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게 이렇다 말이죠 우리가 북이 국지 도발을 했어 그럼 우리가 북을 접했어 그럼 러시아가 대한민국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러시아가 도우러 갑니다 갑니다 이제 만납시다 하고 그러고 오겠냐 이거지 그래서 그걸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응징을 하지 말아야 되겠냐 이거지 저는 응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응징해서 쥐업해도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유는 첫째 평양이 전면전을 할 깡이 없어요 전면전으로 확대하면 평양은 집단 몰사랍니다 그럼 옛날에는 왜 우리가 북이 도발을 했을 때 옛날에는 북이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안 접했냐 미국이 뜯어 말려서 못 접했죠 전쟁 날까 봐 못 접한 게 아니라 이게 생생한 사례가 2010년 천안함 때 미 국무부 발표가 우리는 그게 북한 소행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한국 정부 이명박 정부한테 문제 시끄럽게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정이 이렇다는 거 뻔히 알면서 박지원 때 안기부의 기술실장 하면서 안기부를 많이 망쳤다고들 얘기가 많이 도는 박선원 씨 지금 민주당국 개의원 이 사람이 그때 봐라 미국도 모른다는 걸 왜 이명박 정부 너희는 북이라고 단정하냐 너희 이거 음모하냐 너희 이거 조작하냐 이런 논리를 만드는 기초를 깔아준 사람이에요 박선원 씨가 그 당시에 브로킹스 연구소인가 어딘가에 유학 나가 청와대에 있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그래가지고 그 끈으로 해서 유학을 잠깐 나가 있었어요 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도 아무튼 천안함의 진실을 뒤집어가지고 괴담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하신 게 맞아 제일 권위자입니다 저 사람이 그 분야에서 그러면 미국이 참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 너무하다고 말을 못하는 게 미국도 자기들도 그렇게 굴욕당하면서 참았어요 예를 들어서 1968년 포에블론 납치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그때 사진인데 저게 지금 북한에 갇혀 있으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다 오른쪽 손가락 이렇게 하고 찍잖아 뭐 드세요 이거지 그 다음에 1976년에 이제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판문점 도끼 테러라고 있죠 그러니까 판문점에 이제 미루나무가 시야를 가리니까 감시 시야를 가리니까 미군 장교 두 명하고 이제 그걸 나무 끊어내는 인불항에서 들어가서 나무를 끊고 있는데 북한의 도끼로 무장한 북한군인 한 기십 명이 트럭을 몰고 와가지고 딱 내려가지고 내리자마자 그냥 미군 장교 붙잡고 지금 보시면 저게 도끼로 찍어 죽이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래서 미군 장교 두 명이 도끼에 맞아 죽었다고요 그런데도 미국이 보복 조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느 정도 소극적으로 한반도에서 그동안 지내왔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여주는 거죠 특히 이제 미중 밀월이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는 지금 1976년이면 미국과 중국 상당히 지금 짱짱하게 아직 대립할 때예요 물론 닉슨은 왔다 갔다 했지만 미중 밀월 시대에는 이제 무조건 뜯어 말리는 입장이지 미국이 그러다가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가 오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이쪽에서 딱 서니까 입장이 이제 제대로 그리고 이제 우크라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미국의 입장이 확실히 바뀐 거예요 최소한 지금까지는 바이든 정부까지는 그래서 지금은 도발하면 즉각 응징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 도발을 못하는 거예요 트럼프 때는 이제 큰 도발을 못했었죠 그때 목함이 있었나? 목함이 아마 트럼프 때 같은데? 아니다 트럼프 전이겠구나 박근혜 대통령 때니까 큰 도발을 못했죠 그때 트럼프는 야 니들 핵 가지고 놀면 우리 핵으로 조질 거야 그래서 못했었고 이제 그 우크라 전쟁 이후 바이든 또 윤석열 정부 이후 이때는 이제 지금 상태는 도발하면 즉각 응징이에요 국지 도발이라도 그리고 응징했을 때 이게 전쟁으로 불똥이 안 튑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진핑 머리에 쥐가 나죠 저는 이게 사중 딜레마라고 하는데 딜레마 쿼르테트라고 봅니다 첫째 무슨 딜레마냐 중국 지금 사정으로 보면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대만 이런 서방하고 전면적 대립을 하면 망하죠 중국은 식량과 에너지와 원료를 바깥에 들여와야 되고요 서방에 물건을 팔아야 되죠 서방으로부터 기술과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좋고 서방과 전면 대립을 하면은 자기의 경제를 스스로 자기가 부수는 게 되죠 그래서 서방과 대립하면 안 되는데 행보는 뭐가 됐냐면 경제침탈과 군사지정학 도전으로 서방과의 대립구도가 굉장히 지금 날카롭게 확립되어 가는 상태 아니에요 딜레마죠 두 번째 딜레마는 뭐냐 중국 입장에서는 우크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폐퇴하면 정말 정권이 흔들거릴 정도의 일입니다 중국도 왜냐하면 푸틴한테 몰빵을 했어요 시진핑이 멍청하게 그런데 지금 상태는 뭐냐 우크라는 이미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패배한 상태예요 원래는 우크라를 한 2, 3주 만에 집어먹고 KF 집어먹고 위성정부 세우고 그렇게 해서 처리할락을 했었죠 그런데 KF가 안 넘어졌고 우크라가 저항을 해서 헤르송 저기 뭐야 그 드네프르강 남쪽 그런 데만 좀 자포리지아 이런 데만 좀 먹은 상태에서 지금 전선이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유럽은 완전히 러시아와의 에너지 의존을 끊어버렸고 석유와 가스에 관해서 그 다음에 유서 깊은 중립국가였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군사 압박이 엄청 심해졌고 발티케가 나토 내 해가 돼버렸죠 러시아는 이미 전략적으로 패배했다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패배하면 안 돼 그러면 웃기는 상태죠 세 번째는 뭐냐면 북한의 무기와 군대가 러시아를 지원해야 돼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직접 지원했다가는 미국 서방과 대판 싸움이 붙어가지고 중국 타격 볼 것 같으니까 나는 잘 몰라 북에서 갔나 봐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북이 러시아의 무기를 지원하게 되면 폭로 밀착이 일어나 지금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보듯이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중국한테 압력을 가하는 거지 야 좀 대가를 좀 더 내놔야지 보상도 좀 더 해야 되고 지원도 좀 더 해야죠 이렇게 우리가 그지야 이러고 덤빈단 말이에요 둘이 손잡고 그게 또 딜레마예요 네 번째 딜레마는 뭐냐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첫 번째 섬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는 반도지만 군사지정학적으로는 섬이죠 저기 휴전선이 막혀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 베이징에 앉아서 바깥을 보세요 동쪽을 첫 번째 섬이 어디냐고 대한민국이라니까 제1도련의 출발점이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이거 1년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긴장 고조는 중국이 원하는 시점에 중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1000km를 가면요 타이페이 건너편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이렌까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KF-21이 떠가지고 1000km를 가는 대함순항미사일을 놓으면 타이페이 앞에 있는 중국 배가 맞아요 중국 항모에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다이렌까지 그 해안선에 중국의 10대 석유가스 수입 항구에 7개인가 8개가 들어와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는 굉장히 민감한 지역인 거라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중국이 원하는 시점에 중국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북한은 중국한테 형님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어요 좀 더 내놓으시든지 좀 잘해 주셔야죠 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시위하고 보여주고 증명하려는 이런 유혹을 느끼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들이 지금 중국에 첩첩이 쌓여있는 거지 저 아저씨한테 진핑 아저씨한테 그래서 이런 걸 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의외로 뭐 이렇게 많이 불안한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고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면 전혀 불안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내부죠 국내죠 국내는 이제 중국 바라기들 중국 해바라기들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중국 해바라기들이 먼저 기가 꺾이는 게 먼저냐 아니면 우리 의지가 꺾이는 게 먼저냐인데 이건 뭐 미국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든 말든 간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지금 미중 대립과 그것에 의한 신냉전 구도는 그냥 잡혀있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건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의 중국 바라기들은 이미 그러니까 발판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뭐 DJ가 중국 바라기였는지는 몰라도 DJ를 감옥에서 끄집어내갖고 결국 나중에 DJ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건 누구냐 미국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예요 DJ가 80년 12월인가 덜레스 가는 특별 비행기 타고 덜레스로 갔을 때 덜레스 공항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원이 마중을 나왔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 에드워드 케네디가 미국 민주당 안에서 카터보다 훨씬 힘이 셀 때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도자고 온화예요 그 당시 에드워드 케네디가 저는 이제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도 미국 자체가 맛이 좀 많이 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사랑에 빠져서 또 해체주의에 빠져서 국내 중국 바라기들 또 좀 약간 왼쪽스러운 쪽 이쪽을 결국 보호하고 키워주는데 그 자양분이나 뭐 바람막이가 된 셈이죠 미국이 그런 게 다 없어졌죠 지금은 그냥 중국에만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중국 바라기들이 그리고 그거는 조만간에 걸러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싸움이 왜 이렇게 어렵냐면 우리 진영 안에 요 지금 그림의 가운데 들어있는 거 지식정보 공론상징 밈을 담당하는 엘리트들 문화예술 전문가 아카데미아 대학계가 언론인 성직자 이쪽이 너무 약해요 이쪽이 너무 약해요 이게 약하면 시민사회가 방향감각을 상실합니다 여기가 엘리트와 시민이 만나게 해주는 데거든 엘리트와 시민이 만나게 해주는 엘리트가 바로 가운데 들어있는 이 엘리트들이에요 여기 이쪽을 쟤들이 장악하고 있잖아 우리가 어쨌거나 올바른 진실된 관점이 소통될 수 있고 그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냐 못 만드냐 그 우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계속 시도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게임은 우리가 이길 때까지 계속할 수 있어요 우리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왜 계속할 수 있냐 중국 바라기들은 이미 밑에 발판이 없어진 거예요 병풍도 없어졌고 옛날에 중국 바라기들은 미국이라는 병풍을 쓰고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느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병풍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군부라든지 한국의 경제 엘리트 한국의 관료 엘리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굉장히 전투적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 입장에선 천안안 뻥 터지니까 그냥 쥐어 팔려고 덤비잖아 뭐 평소에 엔비가 그렇게 전투적인 사람이 아닌데도 미국 그런 거 싫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왼쪽을 튼튼하게 키워놓는 거 중국 바라기들을 키우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어차피 중국이랑 미국이 투구 지나는 사이니까 저는 그런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작동했다고 봐요 또 한국 사람들이 영악하니까 아니 미국과 중국이 그 지금 밀월 사랑에 빠져 있는데 열애 중인데 뭐 중국을 적으로 돌리고 무슨 뭐 중국의 나발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을 적으로 돌리는 그런 수국골통 전쟁관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냐 우리가 북한간도 잘 지내고 중국간도 잘 지내야지 정답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시대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적응을 못해서 인생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 맞아 YS 때부터 거의 최근까지 그게 시대정신이었구나 한 30년 동안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